사이팅 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화났어. 내가 개인적으로. 영광아 떨고 있지? 노래해봐. 노래해봐. 일하고 매진풍. 머리에 써야지. 그래서 말을 얻어놔줄 거야. 더 신나게 때려. SBS 스포츠가 새로운 시도로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분 감독님의 동의로 마이크를 착용하면서 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함께 보셨잖아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정철 위원. 글쎄요. 이벤트로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종경 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이정철 위원은 그전에 감독을 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말을 편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감독의 평상시에 생각과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말이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방송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최태원 감독이 노래해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나요? 지금 잠깐 보니까 연출을 잘하네요. 네. 미디어 친화적인 또 감독이시죠. 이종경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고의진 감독도 마이크를 또 차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마이크 차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선수들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멘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마이크를 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 차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잘 못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좀 조심하죠.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이정철 위원이 감독의 상태에서 마이크를 차달라 하면 찾을 건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렇죠.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요. 저는 안 찹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하는 해당 게임에 팀한테 승률이 한 8알 정도 되면은 그러면 찰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선수들 질책이 많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이제 좀 뭐 가능성을 보는 거죠. 어떤 승률의 가능성이 좀 높으면은 뭐 좀 이벤트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군요. 사실 이제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뭐 감독과 선수가 가까이서 막 귓속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팬들은 그 장면을 볼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종경님 보통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귓속말을 할 때는 상대가 사실 방송하는 걸 전부 다 다 그 경기 시간 중에서도 다 분석해서 감독한테 마이크로 전달해 주거든요. 상대 감독이 어떻게 작전하는 걸 다 듣고 바로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상대 감독이 순간적인 내가 말하는 작전을 못 듣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가 공격할 때 이번에 누구를 막으라든지 아니면 프레이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종설면도 많이 하셨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을 보면 세타한테 많이 하죠. 이제 어떤 프레이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이럴 때는 이런 프레이를 해라. 그러면 지금 이종경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패턴의 공격 옵션이 다음 경기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는 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세타들한테 기숙말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요즘에 또 배구를 보면서 작전 타임을 좀 기다리게 되는 팬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독들의 명언이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럴수록 또 감독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좀 신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명언 같은 것들을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정철 위원 이러면 좀 감독들도 신경이 쓰여서 좀 되도록이면 멋진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작전 타임을 신청을 하실 때는 30초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 팀이 했을 때는 우리 팀이 잘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지시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30초 안에 전실적인 얘기하기가 바빠서 저는 그 명언이라는 거는 참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 선수들이 혼이 다 나가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메시지를 줘야 될지 고민할 때 그럴 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때는 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팬들은 가까이서 또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던 이벤트였는데요. SBS 스포츠가 또 여자부 중계에서도 이런 깡짝 이벤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재미있는 중계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